설마 얼음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착하다, 아이들. 다시 3층으로 올라오는 거 대단하다, 효린아. 아, 집이. 와... 아... 나도 갖다 줄래. 아이고, 효린이네. 하린이가 갖다 주시고. 허무해, 허무해. 어, 아빠. 아빠 뚱떼기대. 언제 일어났어, 효린아? 뚱떼기대. 아이고. 어머, 어머. 아빠 원래 똥떼지야. 네?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아빠! 어! 내 핸드폰 거기 있어? 없으면 안 되는데. 핸드폰? 어! BTS 봐야 되는데. 어, 여기 있어. 또 올라가야 돼? 거기 있어, 아빠가 내려줄게. 아빠, 나랑 같이 가자. 어? 이제 드디어 내려갑니까? 자동으로는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고요? 하아. 아빠 왜 무거워?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아! 진짜. 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 타면 안 되지. 뭐야?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얘 뭐. 핸드폰만 내려 보낸다고요? 아, 잠깐만. 두 걸음 걸었어, 두 걸음. 조린아. 어? 조린아. 조린아. 어? 핸드폰 찾았어? 편하긴 한데. 아니? 핸드폰 엘리베이터에 있어. 아니? 엘리베이터에 있지? 어? 야. 찾았어? 어? 잘했어? 어? 육아의 전설이 나타났네요. 언니한테 갈까? 얍. 언니한테 가지. 왜? 우와, 김효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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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뭐야? 방탄소년단. BTS. 어, 드디어 좀 걸으시네요. 현린아. 응? 현린아, 선물. 뭔데요? 어? 오오오오오. 아미봉. 우와. 우와. 완전 이거 취향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아미야? 응, 아미니까 붙여놓지. 그럼 너도 군대가? 아니. 아빠도 그 아미라서 군대 갔다 왔는데. 아, 뭐야. 뭔 소리야. 아, 뭐야. 나 사온 아빠가 다 참 말겠어. 나도 아빠 사온 것 같아. 난 피클. 짖지 않아, 언니한테. 현린아. 방탄소년단 누가 제일 좋아? 박지민. 박지민? 응. 아빠랑 비슷한 애 있지 않나? 어? 누가, 누가 있더라? 누구야, 누구야? 제가. 없어. 찾아봅시다. 우릴 뛰어가는 사람 있지 않아? 어. 아빠 비, 비 갔다고 하던데? 어. 누, 누, 누가요? 아빠는 잘못된. 어. 뷔페를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이고, 아이고야, 아빠. BTS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빠. 어? 어? 현녀다, 현녀. 아, 현녀다. 자, 아빠 노래 할래. 아빠 노래 할래? 응. 나 할 수 있어. 하린이 이거 할 수 잘 있지? 네. 아빠 노래? 앨범 내셨어요? 다 몰라도 돼. 어머. 와, 노래 잘하신다. 와, 버킷리스트로. 와, 진짜로? 태균 씨 노래예요? 두렵겠지. 와. 기도할 거야. 하지만 지금껏 잘해왔던 거야. 너를 믿어. 웃으면서 얘기한 날이 올 거야. 못했다고. 아, 노래를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좋았어. 역시 하린이는 아빠를 좋아해. 와, 감동이다. 갑자기 이거 들리니까 눈물 나라고 해. 진짜 눈물 나라고 해. 눈물 나라고 해. 눈물 나라고 하지. 아빠 노래 되게 감동적이지. 아, 감동이에요. 네. 하린이 안녕. 카메라 안녕. 아, 애교가 정말 많다. 삼촌 찾아가서 인사해주네. 어? 혜린이가 진짜 요리를? 야, 인덕션도 잘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야, 언니는 언니다. 진짜. 기름 코팅까지 딱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요리사인데요. 이야, 시간 절약도 딱딱할 줄 알고. 와. 와, 대박. 어, 이거 뭐야. 야, 언니가 밥 해줬다, 하린아. 이야, 달걀 활라이 형수. 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저라면 해준 사람도 너무 기분 좋죠. 아, 좋죠. 아, 암튼 언니는 요리 잘하네. 아, 진짜 사랑스러워라. 언니, 최고야. 언니, 최고. 아린아, 아빠, 마술 보여줄게. 응. 무슨 마술이야? 하나, 둘, 셋. 둘, 셋. 마셨어, 달걀 활라이 형수. 아니, 아니, 상처잖아. 무슨 비밀 얘기? 무슨 비밀 얘기? 무슨 비밀 얘기? 컴퓨링. 필리티아 자우씨가 아빠, 아빠를 사랑한다고. 진짜?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했대. 막 5년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빠 사랑한다고 말했었대. 어, 그렇지. 티라노사우루스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기분 좋다. 어, 전화 왔다. 어, 엄마다. 엄마가 전화 왔다. 야구 여신 김성류 아나운서. 진짜 완전 팬이거든요. 스포츠 마니아들 사이에 인기 최고라고 합니다. 어머, 아직도 미모가 여전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하린이 어제 울었어. 하린아 왜 울었어? 하린이 왜 울었어? 아, 진짜? 멋있지. 지금 계란 먹었어. 하린이가 해줘서. 계란 먹었어? 짬란 꼬러기. 아니, KBS 안 했어? 응. 안 했어. KBS 안 했어, 아이고. 아빠한테 맛있는 거 하자고 해. 그리고 저녁에 아빠한테 고기 구워달라고 해. 밖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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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린이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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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게. 내가 예쁘게. 내가 예쁘게 머리 묶어줄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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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귀신 같아. 됐어. 하! 표정 보자. 하! 우와. 하! 하! 추운데. 하니이다! 하린이니까 표정이 엄청 다양하고. 진짜. 놀아줘야죠, 저러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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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놀이터구나. 아, 그게 지금 하도 넓어가지고. 하! 애한테? 카메라야, 나 예뻐? 너무 귀엽다. 뭐야? 응. 하는데? 어머, 끄덕끄덕 했어. 나 예뻐? 응. 하는데? 아, 정말? 어떻게 말해? 안 알려지지. 안 알려지네. 그냥... 나 좋아해? 아, 나 좋아한대. 어머, 신기해라. 사진기도 다 마음이 있구나. 우와, 어쩜 저런 말을 할까? 고마워, 너 예쁘다고 해줘서. 할인이가 감성이 엄청 풍불덕.